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입시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가장 큰 자랑은 에이스대학에 8년 연속 선정된 것입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8년간 지원받으며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부교육선도대학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잘 가르치는 대학입니다. 2015년에 진행된 대학구조계약평가에서는 우수대학에 선정되어 재정건전성과 교육여건 등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양질의 교육과 더불어 학생들의 취업지원에 있어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대학평가에서는 비수도권 전국 8일에 선정되었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선정, 청년취업아카데미 4년 연속선정, 해외취업K무브사업선정 등 재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수인재입학 에이스대학의 양질의 교육, 졸업과 취업이라는 삼박자를 갖춘 세상을 움직이는 참사랑 양성대학, 바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입니다. 11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동국대학교, 그리고 38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서울과 경주, 일산, LA의 캠퍼스를 구축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의대와 한의대를 동시에 보유한 전국 3개 대학 중 하나이며, 일산, 분당, 경주에 위치한 한 양방병원의 협업을 통해 우수한 의술을 펼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관상동맥 우여술 1등급, 국내 1호 전염병 대응센터 지정 등 탁월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학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펼쳐온 우리 대학의 노력은 사립대 기부금 순위 3이라는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226억 원의 기부금을 받아 국내 굴지의 대학들을 제치고 상위권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부금은 장학금, 기숙사 건립, 도서관 장서 구입 등 모두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110년이란 시간, 25만 명의 동문들은 종교계, 문학계, 정관계, 연예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동국가족으로서 25만 동문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전액 장학금과 매월 학업 장려금을 지급하는 동국 엘리트 장학을 소개합니다. 8학기 동안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학업 장려금 지급, 해외연수비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국 엘리트 장학을 필두로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총 261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학업 의지를 고치시켰습니다. 동국인이 되어 당신의 꿈을 펼쳐보세요. 동국은 강한 혜택으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학의 대외적인 평가를 보셨는데요. 이제 학사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이스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학부 교육의 선봉장, 파라미타 칼리지를 소개합니다. 파라미타 칼리지는 참사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통합형 교육체계입니다. 참사람이란 지성과 인성, 감성,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고루 갖춘 창의적 인재를 말하며 이를 위한 교양기초교육, 학사지도교수제, RC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RC교육 프로그램은 총 3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주공간을 교육공간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잠재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인성, 리더십, 창의력, 글로벌 영향 등 4가지 분야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창업과 웹툰 작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석학 및 유명인을 초청하여 특별 강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이정현 국회의원, 하버드대 동아시아 언어문명학과 왕더웨이 교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등이 경주를 찾아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주 캠퍼스와 서울 캠퍼스는 두 개의 캠퍼스, 두 배의 경쟁력을 모토로 캠퍼스 간 교류를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캠퍼스 간 이동 제도는 경주 캠퍼스에 입학하여 서울 캠퍼스에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학점과 토익 성적을 반영하여 약 3대 1의 경쟁률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캠퍼스 간 학점 교류는 2학년부터 최대 1년간 서울 캠퍼스에서 전공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캠퍼스 간 복수 전공이 있습니다. 경주 캠퍼스 졸업 요건 치두 후 서울 캠퍼스에서 희망학과로 복수 전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국대학교만의 자랑, 두 배의 경쟁력을 위한 힘입니다. 캠퍼스 이동 제도를 통해 여러분도 최유한 학생처럼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우리 대학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5개의 해외자매대학과 학점교류 프로그램, 어학연수비용을 장학금으로 지원해드리는 어학연수 프로그램, 왕복항공권, 활동 및 체류비를 보조해드리는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글로벌 동국인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국내 21개의 주요 대학들과 학점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서 최대 1년간 학업 이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타 대학에 비해 훨씬 더 완화된 조건으로 전과가 가능하여 진로선택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입시 전략에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공별 입학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적 요구로 인해 하나의 전공 외에 다른 전공을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전공별 100% 범위 내에서 복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열심히 공부해서 최대 1년을 조기 졸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보시다시피 학부의 불교문화대학을 시작으로 한의과대학, 의과대학 등 9개의 단과대학, 그리고 일반 대학원을 시작으로 경영대학원까지 6개의 대학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이 불교종립대학이므로 불교문화대학의 불교학부, 불교아동보육학과, 한국음악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화재에 관심이 많다면, 인문대학에서 여러 학과 중에 국사학과 및 고고미술사학과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대학에서는 소재화학 분야의 새로운 물질을 탐색 및 연구개발하는 신소재화학과, 한국수력원자력본사 경주이전으로 더욱더 경쟁력 있는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사회 전반에 걸친 재해 및 산업환경과의 연계를 통한 안전성 향상에 대하여 연구하는 안전공학과 등이 있습니다. 사회대학에는 경찰특채시험 추진으로 경찰공무원의 꿈에 다가갈 수 있는 행정경찰공공학과,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사회복지학과, 상경대학에는 경주의 지역중심산업인 관광산업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호텔관광경영학부를 주목하십시오. 사범교육대학에는 부속유치원을 보유해 실습 및 취업이 안정적인 유아교육과, 임용고사 합격률이 높은 수학교육과가 있습니다. 경주에서 3년, 일산에서 3년 공부하며 올해 한의사 국가시험 전체수석 및 전원합격에 빛나는 한의의과와, 15년 연속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으며, 70% 이상이 서울 및 수도권 종합병원에 취업을 하고 있는 간호학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가 단순히 관광산업만 육성하는 도시가 아니라, 화면에서와 같이 많은 강소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수도라 불리는 울산, 포항과 인접해 있어, 여러분의 취업에 좀 더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전담교수제, 취업동아리 등 취업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취업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취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한국수력원자력에 입사한 졸업생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2,000명 수용가능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북카페,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신입생 기준 60%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 입학하여 활동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 및 장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의 얼굴로 활동할 수 있는 학생홍보대사, 봉사활동을 할 때 방문할 참사람재능나눔센터 및 학생CS센터는 여러분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학 후 꼭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동아리로 벤처 창업 동아리인 공돌이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입학 후 관심있는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동아리는 해외에서 직접 바이어와 상담하면서 시장을 개척하는 G-TAP 사업단입니다. 이 동아리도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